예헉! 라라아빠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통증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수술 후에 아프다. 어쩌면 수술 후에 아픈 거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수술 후에 안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겠죠? 염증이 더 심해지겠죠? 다른 데로 퍼지겠죠? 수술 후에 아픈 걸 아니까?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스스로 위축하려고 하고 이런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강아지 친구들에서는 때로는 이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서 이질통이라고 하는데 통증과 연관이 없어요. 그냥 만지는데 너무 소스라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통증은 몸에서의 방어 기전인데 그 방어 기전이 보호 도구가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난리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수술 후 3일, 특히 2주까지 가장 중요한 관리, 재활의 목표는 통증관리인데요. 그래서 이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10년 전, 5년 전, 지금은 저희 병원, 제가 하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마취 장비도 크게 달라졌지만 수술 후에 신경 차단을 하고 안 하고, 척추 마취를 하고 안 하고, 신경을 끊고 안 끊고, 수술 후에 국소마취제를 넣고 안 넣고, 통증관리에 있어서는 그냥 비스트로드 진통수염제만 쓰는 거랑, 마약 유사제를 쓰는 거랑, 부분마약제를 쓰는 거랑, 완전한 마약제, 그 다음에 신경 차단까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고, 어떤 대학병원하고 비교해도 그 동일한 수준의 최고 등급의 진통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아파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술 후 아픈 게 과연 꾀병일까? 아니면 신경완성일까? 가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감염이에요. 수술 후에 감염이 되면 아플 수가 있어요.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빨갛고, 피멍이 차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붓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수술 후에 염증이 심하다면 붓고, 빨개지고, 건드렸을 때 너무 아프지고 진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2, 3일은 정상 반응일 수도 있어요. 수술은 뭔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염증 또한 방어기 전이니까 염증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나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수술 후 2, 3일 정도는 조금 더 심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붓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빨개 보일 수도 있는데 수술 후 3에서 1주일간, 특히 2주까지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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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진물량이 확 늘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더 부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조치는 CRP라고 하는 혈액검사를 하셔야 돼요. 염증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예를 들면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염증 수치, CRP 수치는 7이 정상인데 45 이상으로 높다, 수술 후에 일주일 후에 20, 이 정도로 높을 수는 있어요. 정상은 7이지만 20으로 높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50 이상, 예를 들면 수술 후 일주일 후에 CRP 검사 수치가 100이다, 이러면 거의 감염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수술 한 대가 그렇게 빨갛고 붓거나 눈으로 봤을 때는 염증 반응이 없어 보이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 CRP 검사를 했는데 100이다, 이러면 염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CRP 검사를 하는 건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초기에 수류 감염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하나는 진물이 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세균 배양 검사가 필요해요. 실제로 술부에서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미경으로도 보고 세균을 배양하는 혈액 배지에 심어서 세균이 자라는지 그게 그냥 단순 피부 상제균인지 오염균인지 아니면 정말 원래 아이가 일부 아이들은 사람도 그렇지만 항생제 내성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캐리어라고 해요. 캐리어. 항생제 내성균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근데 아직은 증상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가 수술하고 나서 그게 갑자기 발현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검사도. 그런 경우는 잘 안 낫겠죠. 일반적인 수술을 하고 일반적인 항생제를 쓰더라도. 그런 경우는 세균 배양 검사를 해서 실제로 혹시라도 항생제 내성균이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어떤 항생제를 써야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세균 배양 검사와 항생제, 감수수성 검사를 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요. 그런데 이런 염증 검사 아니면 현미경 검사에서 세균도 보이지 않았다. CRP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이었고 수술 부위도 너무나 깨끗하다. 그런데 만지기만 하면 너무 아파하다. 그럴 때는 사람에서 얘기하는 이질통일 수도 있어요. 이질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건들기만 해도. 사람에서 이건 전쟁이 났을 때 팔에 너무 염증이 심해서 너무 고통받고 있으시니까 그 팔을 좀 절단했어요. 절단하고 나면 통증의 원인은 없었으니까 안 아파야 되는데 팬텀, 유령의 사인이죠. 계속적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거에 일종의 MPS라고 하는 신경원성 통증인데요. 실제로 통증의 원인은 사라졌지만 계속 아픈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술 후에 아악! 너무 아픈 걸 한번 경험했어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러면 수술 후 염증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아파야 되는데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계속 아프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신경 차단을 한다든가 국소마취를 한다든가 척추마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함이고 저희 병원에 수술을 하러 오는 날 진정제를 먹고 오게 하잖아요. 그런 진정제가 그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가 수술 후에 너무 아파한다. 그런데 혈액검사 CRP, 세균배양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 MPS라고 하는 신경원성 통증, 과민 통증 중근처럼 뭔가 과도하게 신경원성 통증을 느끼는 거죠. 실제 병적인 상태가 아닌데 그렇다면 병원에서 신경 통증 조절에 쓰는 약을 처방받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거들도 있고 저희 병원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약은 수술 전부터 예방적으로 먹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런 걸 전공하는 미국 수지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용량도 병원들마다 이야기가 좀 다른데 계속 안전하게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약이니까 아이가 수술 후에 이런 신경원성 통증이 있다면 거기에 준한 약을 용량을 점진적으로 증량해가면서 처방받아서 빨리 아이를 덜 아프게 해줘서 이런 트라우마로부터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더 계속 아파한다 그러면 다른 치료들도 해줄 수 있겠죠. 신경을 차단해 본다든가 아니면 아까 신경원성 진통제를 쓴다든가 레이저 크라이오로 재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빨리 아이를 덜 아프게 해줘야지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적으로 여기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줄일 수가 있고 어떻게든 둔감화 시키는 걸 병원에다가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찜질과 마사지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쌤 처음에는 진짜 완전 물려고 했는데 이제는 만져도 좀 허락해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먹을 거를 먼저 주세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이라든가 말고기 홍두께 아이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거 뭐 아니면 고구마 근데 많이 먹으면 할 테니까 진짜 조금 주시고 그럼 아이가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엄청 칭찬을 해준 상태에서 살짝 터치하는 거예요. 최대한 살살 만져야 돼요. 보호자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살살 그렇게 수술 부분을 계속 둔감화 시키고 오늘은 여기서 끝 그리고 내일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반면에 조금만 더 이런 걸 만약에 허락한다고 하면 온찜질을 수술한 데가 여기라면 이렇게 320도에서 온찜질을 하는 거고 계속 먹을 걸 주시는 거고 엄청 칭찬해 주시는 거고 마사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신경완성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으시고 약간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처방 받으시고 온찜질이라든가 마사지를 동반해 주시고 뭐 재활치료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동반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술로 갑자기 너무 아파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신경완성 통증 어떤 아이들은 통증이 너무 과민한 거 같아. 이런 친구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몇몇 연구들은 작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교과서 상으로 신경완성 통증에 대한 언급한 내용은 제가 처음 최근 교과서에서 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촬영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